반갑습니다. 유스키너 황하정 최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유스키 파마넥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새알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 엑서사이즈를 위한 제품으로 울퉁불퉁한 근육맨이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요가나 사이클링 등 일상의 모든 액티브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 단백질 보충용 건강식품이 아니라 운동시 필요한 영양성분인 글루코사민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까지 배합한 토탈케어 제품입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원료 선정에서 수급, 안전성과 입증까지 파마넥스의 엄격한 유게스 공정에 의해서 생산됨으로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태알보의 핵심 성분과 기능은 프리워크아웃 플러스와 포스트워크아웃 플러스로 구성된 토탈케어 제품으로 활동 전후 에너지를 분수해 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 등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프리워크아웃 플러스는 에너지 생성이 필요한 활동 전에 물 혹은 음료에 가서 드시는 맛있는 배림한 건강기능식품이고 주원료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파토대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원료로는 필라티노스, 엘로이시, 콜린미, 과라나 추출물 등 다채로운 구원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로 단맛을 냈고요. 착색료 대신 레드리트 분발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티알보 제품은 모두 한 박스 15포입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여기 프리워크아웃 플러스는 중량은 12g이고 45갈로리입니다. 안전성, 편리성으로 개별 포장 출시되었고요. 상체 운동, 요가처럼 에너지 생성이 필요한 활동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플러스는 운동 전 30분 이내에 섭취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스트워크아웃 플러스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글루코사민, 항산화 비타민까지 주 원료로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보충 이상의 제품으로 유청단백질 15g, 그리고 카제이 단백질 5g, 총 20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청단백질에는 농축 유청단백, 가수분해 유청단백, 분리 유청단백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본 제품에는 농축 유청단백질 WPC를 사용했습니다. 바닐라마 초코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루코사닌, 그리고 운동 후 생길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C,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회에 한 포씩 운동 후에 근육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능한 30분 이내에 섭취한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운동 후 근육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관절 및 뼈 건강이 걱정돼서 운동을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 운동 후 생길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TR고 꼭 챙겨주세요! 꼭이요!